긴급 속보, 헬로윈 인파 이태원 사고, 50여명 심폐소생술, 오세훈시장 급거 귀국길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헬로윈 인파가 몰리면서 수십명이 넘어지면서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이태원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는 수십명이 인파에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으며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현재 약 5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구조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전했으며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서울소방지원 본부장이 구조를 지휘 중이고 행안부 장관도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경찰은 이태원 사고에 가용인력 최대 지원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 나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헬로윈을 앞둔 주말인 이날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으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약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4개국을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29일 16시 35분 현지시간 네덜란드 루테르담시 보위만스 반 베닝겐 미술관에서 현장을 시찰 중이던 오시장은 최태형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날 16시 20분 현지시간 미술관 5층 컨벤션 홀에서 이태원 사고 현황을 유선으로 보고를 받자마자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숙소인 로테르담 메리오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김의승 행정일부 시장과 통해 조속기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그는 귀국하는 대로 사고수습 및 현장지휘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상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사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 지자체 등은 전국 1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할로윈 행사가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사하길 바란다고 덮쳤습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